간다! 후! 후아! 와우! 아 이거 쓸 때는 못쓰구나 보셔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아! 새로 나온 게임이에요 새로 나온 게임 천의 명을 홀더라고 새로 나온 게임인데 이게 어디서 만든 거더라? 텐센트 자회사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텐센트 자회사에서 만들고 맥슨에서 서비스하는 거 클럽이에요 지금 맥슨 게임 여캐라고요? 아 무슨 소리야 이 깨발목소리를 하시네 남캐를 해야지 남캐를 해야지 오아! 또 넘어갔어 또 넘어갔어 어딨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제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음 유살문놈들을 쫓아내는 퀘스트구만 어 지금 남캐로 해도 여캐가 있잖아요 소환수가 여캐다 무공을 입으로 배웠나 보구나 무공을 입으로 배웠나 보 어어 좌식이 마리아 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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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식이 마리아 하 하 약한 놈이구만 막타 간다 어? 선배라 부르지 말고 부맹주라고 불러요 부맹주라고 불러요 이거 다 다 도빙 다 돼있더라고 대사가 다 도빙 돼있어 아 여캐할 거 그랬나 말이 많군요 그곳에 장원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열쇠가 있을 거예요 도움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여긴다면 살아 돌아온 다음 우리 제왕주에 가입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천하사능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정말 충전했을까 아니야 아니야 남캐가 짱이야 남캐가 짱이지 이 사람들 게임할 못 남캐가 짱이지 남캐가 짱이야 남캐가 짱이야 남캐가 짱이야 왜 지붕 위로 올라와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곳인가보고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하 혓혓혓 클뱉입니다 지금 클로즈 베타 자식들 말이야 올라와봐 천천히 올라와 천천히 올라와 천천히 올라오라고 헛헛 아우 안녕하세요 오픈안했고 아직 클로즈 베타 어디지? 다 잡는건데 네.. 한마리 남았어 한마리 어딨지? 한마리 어딨지? 한마리 어딨어? 어.. 여깄네. 1대1 함 뜰까? 하.. 방..자..기..자..기..없.. 오오.. 어어어억 어..역시... 육시 보수다. 역시 보스다 한번 와보라구 하하 어! 아악! 아악! 어이씨! 쎈데? 마! 마! 안녕! 아악! 아하하하 알아! 진짜!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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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건 열쇠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았어요 먼저 갈게요 먼저 간다고요? 같이 가면 안돼요? 같이 가자! 소녀! 같이 가요! 아악! 아악! 소녀 사라졌어 소녀 사라졌다고 소녀 사라졌다고 소녀 사라졌다고 아 이거 날아다닌거 꿀잼 경공 꿀잼 이게 그 모션이 캐릭마다 다 다르대요 날아다닐 모션이 캐릭마다 다 다르대 소협 소협 제 인사를 받으세요 제 인사를 받으세요 음 음 영왕장애의 유실문 잔당소탕 잔당네 놈들 얘들 아니야? 얘들은 도작인데 뭐라고? 실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무협에 보면 약간 호신강기라는게 있잖아요 그걸 까줘야 딜이 많이 들어가 호신강기를 까는 스킬이 따로 있어요 실드 까는 스킬이 따로 있어 실드 까는 스킬도 딜을 넣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실드를 깔려면 그 특수한 스킬을 써야 이제 그걸 깔 수가 있어 까고 나서 이제 다른 걸 이렇게 써야 딜을 많이 넣을 수 있어서 스킬 콤보가 이렇게 돼 까.. 까고? 까고 넣고 까고 넣고 까고 넣어야 돼 아 얘들이구나 근데 이게 제일 꿀잼이에요 이거 맵 개덜부인데 막 이거 마나 다 잘 때까지 쓸 수 있음 우리 모션이 계속 바뀌어요 나중에 마나 최대치 더 늘어나면 더 모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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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왔어 날아다닌거 너무 꿀잼이야 날아다닐 때 나오는 여자야 이거 이거 이 캐릭터만 있는거에요 이 캐릭터만 있는거에요 이 캐릭터만 있는거에요 소환 소환술 같은거 이제 이걸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거에요 스킬이 이렇게 그리고 얘가 직접 쓰는 스킬도 있고 이런게 직접 쓰는 스킬 무슨 또 밤에 소환 마담의 개꿀이야 알겠습니다 열쇠 갖고 왔어요 어? 열쇠 망가졌다고요? 뭔 소리야 아니 열쇠 갖고 왔는데 열쇠 망가져서 고쳐달래 혼자서 고쳐 쓰세요 제신 상대를 도발하는 자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 열쇠 도안 근데 열쇠를 갖고 왔으면 열쇠 도안 아니 그전에 열쇠를 갖고 올 필요가 없었잖아 열쇠가 망가지 열쇠 그냥 도안 먼저 구해가지고 먼저 했으면 되지 열쇠 갖고 오라고 해놓고 열쇠 망가졌다고 열쇠를 새로 만들래 부들부들 마음으로 검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검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법이요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지 복제가 불가능하대 열쇠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없는 물건이 없다고? 이 부분의 기관은 정말 오묘하군 어디가세요? 어디가냐고 시기가 정말 묘하군 묘히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군 어디가? 자객 기껏 도망친게 복냐고기냐 겁게 죽고 싶다면 순순히 열쇠를 내놔라 금질긴놈들 여기에서 단몹자식들이 말이야 한 번도 다시 뭐라구? 한번 한번 세리만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들어와 보세요 ㅁ 요정 내 놈부츠에 없으시 마 이번 ق치로 여기 단몹자식들에 말이야 어디서 말ished 말야 마지막 잠무브 아 뭐야 마지막 잠무브 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잠무브놈들이 막타다 어 안돼 아 이탈기가 있어 아 새로 생겼다 오 오 오 오 이탈기라는게 새로 생겼어 맞을뻔 오 호신감기 오 니너미 호신감기를 쓸줄 아 악 안돼 인형 인형아 미안해 인형을 이용해서 대신 인형을 이용해서 빠르게 탈출하는거구나 인형은 위치 바꾸는거네 아아아아아 악 오 오 아 아 아 아 자식이 말이야 오 목소리봐 한 발 더 잡았다 나 연대형 내가 조금만 빨리 왔다면 공우선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텐데 캐릭터들이 다 잘생기고 이뻐 이런 세상에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쁘고 잘생긴게 최고야 언제나 새롭거든 어 뭐지 코스튬 선물 오 오 아 아 이거를 레오프하면 주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거 끼고 있었구나 크 MPG 같지 않아요? 잘생기지 않아요? 이거 코스튬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이 게임이 그 기본 자기가 나오는 장비들을 코스튬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바꿔 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코스튬만 따로 낄 수 있어가지고 아이템을 코스튬으로 바꿀 수 있어 돈 주고 음 아 이렇게 세트로 다 지금 내가 바꾼 거구나 저렙 세트 저렙 세트가 약간 어? 읍어보이는 맛이 있잖아 읍어보이는 맛이 나 난 이게 더 좋아 역시 읍어보이는 맛에 하는 거지 능력치는 고랩 장비를 끼워도 이제 저렙에 끼 꼈던 아이템 가지고 이렇게 템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끼는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템을 그게 좋아요 섬빌은 사실 깡패같이 생겼어 뭐 황건적같이 생겼어 아 소협이에요? 아 정보원이야? 오 동탁같이 생겼다 동탁같이 생겼어 동탁이랑 똑같이 생겼어 동탁이랑 약간 장비 섞은 느낌이야 굉장히 부가 많은 것 같지 생겼어 여기 상단주라서 황금 약간 어? 동탁같지 않아? 뭘 믿고 그렇게 자신하는 거죠? 비밀 창고가 노출된 일은 니 책임되어 있다 상단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망발을 짓거리는 개냐 상단주님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 빨리 아 다투지 마시오 비밀 창고를 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오 굉장히 생긴 것과는 다르게 약간 후한 약간 말투가 약간 착한 말투야 생긴 거는 악당같이 생겼는데 하지만 어 좋아하는가 보네 아닌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면 이 어르신이 도와주마 벌써 여기까지 자식 어딨어 에노미 스파렛 에노미 스파렛 아니 니들이 죽은 목숨인 것 같은데 안녕 호르르르 자식아 내 필살기 맛좀 봐라 약하고만 있자 진짜 약한 놈들 감히 내가 있는데 덤비다니 따라오시오 소여 부탁좀 하겠소 아! 컷! 너무 멀리 점프했어 이걸로 바꿔서 다녀야겠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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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자 몰라요 아니 저 한자 모른다니까요 저 한자 모른다니까요 한자 몰라 한자 말하지마 한자 몰라 한자 모른다구나 아 잠깐만 마우스 위치가 어? 나쁜놈이다 모든것은 바로 이 도안 때문이죠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쁜놈이야 돈 대체! 유삶은 사람들이 좀 죽긴 했지만 결국 비밀창고를 열고 도안을 꺼내게 되었죠 설마 상단에 들어온 이유가 이것때문이었나? 물론이죠 이 악독한 것 제 신상단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그럼 형제들 이만 일을 끝낼까요? 하! 노부가 오늘 이곳을 피바다로 만들어주마! 아 이 나쁜놈이였어 오 오! 뭉술? 뭐해? 어서 막아! 일기 막기! 이곳의 경치가 이렇게 좋은데 금서전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게요? 연남비 당신도 이 흙탕물에 뛰어들 건가요? 4대raham 부대협이 가는 곳에 내가 못 갈 건 또 어디 있소 흠 두 분의 항추를 깨뜨리고 싶지 않군요 뭐야 좋은 경공이오 어디 나와 한번 겨뤘옵시다 핫! 오오오오오오오 다 허공담법 쓸 줄 알아 살름발이 니가 붕살이냐 어? 그 죽을 놈이니 상관없겠지? 뽑아라 뽑아라 칼을 뽑거라 팅! 오오오 오오 오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부대요 감사합니다 정말 빠르고 여자는 연막없어 그 소저의 경공이 워낙 뛰어났습니다 뽑아라 뽑아라 당신과 내가 결투할 때 오직 진태만이 경공은 상관없지 않겠소? 그래 그럼 묵도와 장미검증 누가 강한지 봉황집의 만남을 기대하겠소 보증하시오 그렇다 와 다 무림 고수들이야 다 허공다 벗을 줄 알아 유살문이 청령회에 죽어야 해 결국 봉장령 도안이 모두 청령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연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오 분명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오 알았소 그렇다면 항주성에 돌아가서 정보를 알아봐야겠군요 연대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anyone know the title of this game in English? 음 이거 영어로 뭘로 하지? 물 라이트 블레이드? 물 라이트 블레이드야? 이거 바꾸는게 좀 더 꼴맛 querer 꿀맛 애완동물 나 애완동물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하나 받았어 나왔다 놀기 버튼을 활성화 시켜야 된대 활성화 돼 있어 같이 가자 일로와 얘 왜 대경고 가면 쫓아오나? 어 쫄래쫄래 쫓아온다 핀조자 핀조 근처에 단소가 있을 것 같은데 폭패 어 쫓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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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유로 주신국은 강호해서 영원히 쓰라진다 안 돼 몸뚱아리야 바람구멍을 내주마 바람구멍을 내주마 역시 연허노놈들이었군 쫓아온 듯 말이야 우리 누나 건들지 말라구 포도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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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부채 여기는 제게 맡기시고 잠시 피해 계십시오 피해 계십시오 잠시 피해 계십시오 전글하는 자는 죽음뿐이다 뚫린 입이 제 멋대로 짓거리는구나 어 mister 언제왔어 아앙 뚱뚱한 놈들이 다 똑같게 슬서 악 빨리 좀 도와줘 악 악 악 아 아 사거리가 안된다 아악 악 악 마 마지막 남았다 파 화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연안호가 주신공을 공격해서 곡사람들이 크게 다쳤어요 상처에 좋은 약초가 있다 아 약초 캐는걸 도와줘 나루.. 나루토로 오라고요? 아 나루터 나루토로 오라는줄 가겠습니다 지구 끝까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용칠 이건가 이것인가 우우 첫 주신공의 사람들이 보고싶어요 근데 진짜 이쁘다 캐릭터 5개가 많다뇨 저에게는 적은 수치입니다 주신공의 사람들만 보고싶어요 아 주신공의 사람들만 보고싶어요 하 야 저도 괜찮은대 오오오오 물 위를 건린다 이거.. 나 이거 어깨메 님.. 그거 어깨메요? 나도! 나도 이거 하고 싶어 이거 사람 아닌가? 회의에 참석 안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인데? 파란색 사람이야 24레벨 이거 어깨 나도 이거 하고 싶어 신분 숨길.. 신분 세타 이거..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모습 변경 이거하고 닉네임 세타까지 하면 개꿀인데? 암살 약탈 등의 활용 아 사망 채팅 파티 PK 시에는 신분 노출이래 이름 바꾸고 PK 걸어가지고 애들 죽인 다음에 고런 것도 재밌겠는데 만일에 대면 대면 막 이름하고 모습 바꾼 다음에 PK 걸고 도망간 다음에 이름 바꾸고 다시 어 약간 그런 약.. 어 그런거 좋잖아 약탈 약간 그런거 안돼? 약간 뭐 그런거 한 다음에 PK 막 하고 다닌 다음에 약간 해가지고 NPC한테도 막 PK 할 수 있고 약탈 막 이런거 하고 애들 NPC 털어가지고 상점 털어가지고 와.. 아 근데 눈에서 살라고 했는데 아 계속 하다보니까 재밌는데? 하하하하 하다보니까 재밌는데? 아 요즘 RPG 게임을 내가 많이 못했잖아요 아 요즘 RPG 게임을 내가 많이 못했잖아요 아 요즘 RPG 게임을 내가 많이 못했잖아요 죽어라구 죽어라구 당이와 대화하는건데 일단 사냥이 아니고 당이하고 대화를 해야돼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아악 아니야 너무 높이 점프했어 풍교촌에 잠입을 하래 내가 먼저 들어가게 돼 잠입이라서 그런가 투명시켜줬어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여긴 보는 눈이 많으면 따라오시오 따라오래 클로킹이다 클로킹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쉬잇 쉬잇 사회관 잠복을 했다고? 음 각계격파래 보스.. 보스놈들 각계격파 아니야 그냥 다 때려잡으면 돼 남문 어딨어 남문 쟤 깐탈이 나다 이씨 아쉽더라 도돗 도돗 사바 그런 어설픈 실력으로 이곳에 오다니 간덩이가 부었구나 간덩이가 부었구나 니놈은 잔몸이냐 아 잠깐만 안 되지 너흰나를 잡지 못해 공송독 한놈 남았구만 도울게요 보스잠대 오 21렙짜리다 오 왜 나만 나만 때리려고 해 얘네 악 막타다 이 자식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스토리가 끝날 기미가 안 보여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 언제 오픈하는 거지 오픈베타 일정 아 추가바람이구나 아직 그렇죠 클로즈베타가 미리 신청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오픈베타는 원래는 오픈베타가 다른 나라 게임 같은 경우는 정식하고는 약간 분리된 개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오픈베타 정보 그대로 정식 오픈할 때도 이게 내용을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의 오픈베타 하면 정식이나 다름없는 거죠 우리나라 게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베타는